123,5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emnet입니다. emnet은 는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디지털 통합 컨설팅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 업체 및 글로벌 솔루션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기술력으로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와 일본에 특허등록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기획 및 광고대행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2007년부터 일본 현지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국지사를 설립하여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임. 대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베이징 이니트과 광고대행 및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더브록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바이럴 캠페인 등의 용역 수익이 감소하였으나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네이버의 광고 취급고가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 및 전년동기 대규모 중단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역기저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국내 경기 둔화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양호한 성장 및 주요 거래처인 네이버의 검색광고 취급고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emnet의 시가 총액은 88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emne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83위입니다. emnet의 상장 주식수는 2227만 6078주입니다. emne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emnet의 퍼은 13.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5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5배 41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번지억원 99억원 9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원 263억원 73억원입니다. emne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6번지 65%이고 유보율은 700.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mnet의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35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880.41이며 전일 종가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